으아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이번에 세상이 또 느껴요 우리 멤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각자 개인 무대도 보여줄 시간들을 또 느끼곤 합니다 자, 루노티까지 함께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하면서 솔로 콘서트인 만큼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모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어쿠스틱 버전은 물론 영상에도 평소보다 연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했는데 연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영상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지금까지 재밌게 저의 영화를 감상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관객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화제의 꽃이죠 GV 더 빠밤 네 무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인데 사전에 우리 무모들에게 나의 인생 시퀀스 샵 러브라는 타이틀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뭐 연애는 물론 가족 우정 회사 동료 덕 질 등 등 덕질 등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만으로 가요 오케이 지금 이거 못 눌러 지금 온라인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사랑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들 인생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시퀀스들을 남기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 무모가 보내주신 루나틱 러브입니다 전 365일 짝사랑 중이에요 프로 짝사랑러 몇 번 상대가 바뀌긴 하지만 제 사랑은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상대가 웃으면 좋고 말 걸어주면 심장 쿵쾅돼서 말도 잘 못하고 같이 있을 땐 행복해하다가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없으면 혼자 자책하고 식상해하는 형도 아니고 사귀는 건 더더욱 아니라 당연한 걸 알면서도 이미 좋아하기 시작한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싶다가도 왜 몰라주는 걸까 내가 슬퍼하고 저 진짜 바보 같죠 사랑도 받아야 더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사랑은 주는 것도 아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 같아서 슬프네요 그러던 와중에 루나틱 노래를 듣는데 언니가 제 이야기를 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젠 조금씩 고쳐나가 보려고요 남들은 참 쉬워보이던데 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언젠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또 저 저 봤죠 소명 안 들었죠 이 친구들 세안 설명해 드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누구나 마음속에 짝사랑 하나쯤은 또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진짜? 진짜 늦겠다 아 늦게 했어 나 오늘 나 늦게 한 거 안 하려고 이제 늦게 하는 거 안 나오는데 자 누구나 마음속에 짝사랑 하나쯤 품고 있잖아요 자 사랑은 타이밍이라 이게 아직 사연 보내주신 모모님과 타이밍 맞는 분이 안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을 몰라 볼 리가 없습니다 곧 이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을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경우는 아 정말 이런 경우가 짝사랑 이게 전문이죠 짝사랑 전문인데 아 근데 제가 항상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이게 이제 로나틱 러브라고 했지만 로나틱의 러브에 제가 이제 말하는 화자는 아 네가 나한테 맞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되면 안 되고 반대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게 아까 저는 약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연애가 되게 한 지 오래됐다고 그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사연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게 구차에 그 주인공이 진짜 쓰레기다 진짜 내 생각해보면 할수록 사연을 들으면 들수록 너무 많은 거에 적합해 지금 생각하면 하 저는 정말 되게 잘된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마음을 안 거잖아 그래서 더 잘된 거 같아서 근데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봐야 또 이런 사람 이렇게 거르는구나 라는 걸 알기에 이런 분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래에 공감하고 위로 받았다는 말이 되게 참 좋은데 루나틱의 아 그렇지만 이기력인 사랑은 서로 우리 모두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은 볼게요 다음 사연은 분명히 부모님이 보내주신 엄마의 품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동경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그냥 엄마라서 사랑하는 것보다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제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현대무용을 했었대요 과대편을 할 정도로 실력도 좋았었는데 저를 갖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저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았고 그 후 어린이집 원상까지 하시면서 혼자 저를 키워주셨죠 어릴 땐 엄마가 옆에 있는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크면서 무언가를 꿈꾸면서 문득 엄마를 돌아보니 미안해지더라구요 제가 한 사람의 꿈을 잃게 만들건 아닌지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멋진 삶을 살고 있었을텐데 라는 바보같은 생각이 저를 잠식하면서 우물찍을 앓게 되었죠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엄마는 심리상담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에 저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저 덕분에 또 다른 길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한한 사람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존경하고 존경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엄마 또 콕주름 다 울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 무심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가족인 것 같아요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가족들에게 평소에 표현하는 턴인지 아니요? 표현을 하자면 화를 표현을 많이 하겠죠? 싫다고 아 맞다고 이런 안이 저도 너무 서투러요 서투르기에 조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제가 이제 모모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의 감자도 모르는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쟤 싸가지 없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무뚝뚝했어요 예의가 없는 건 아니라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좋아하는 감정 그런 것도 이게 좋아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감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노력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극자의 성격이 다 다르다보니까 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저는 기억에 남는 말이라기 보다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달태가 때 컴백을 엠카 녹화를 하러 아침 일찍 나갔는데 동생이 초콜릿을 가서 만들어놨더라고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감동이잖아 하지만 본인 남자친구가 만들어진 거다 아 맞네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려니 했어 이렇게 가져가서 먹었어 맛있네 하는데 이거 맛있겠다 하는데 딱 상자를 열었는데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진짜 울컥했잖아 언니가 제일 멋있다 언니가 하는 거 다 응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버리지 않고 저의 기억상자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런 거를 표현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동생들한테는 저는 되게 무뚝뚝한 언니거든요 리모컨 물 밥 차려 이런 언니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챙겨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엄마의 품이라는 제목인데 저희 엄마에게도 저도 뭘까 엄마의 직업만 알고 있었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미용사 하셨어요 미용사 하셨어가지고 제 앞머리도 잘 안 잘라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커트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긴 생머리를 되게 좋아하셨기에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게 엄마의 꿈을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꿈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언뜻 물어보게 됐어요 엄마 꿈은 뭐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본인은 우리의 집을 이렇게 지어서 주택 이렇게 지어서 자택을 지어서 인테리어 하는 게 꿈이래요 이 벽지 색깔은 어떤 새 여기다 뭘 놓고 이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제가 열심히 하면 이뤄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불사질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뤄드릴 수 있는 부모님의 꿈이 있으시다면 진짜 뭐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라면 꼭 이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무무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별똥별 누군가 나의 입덕행이를 보거든 고개를 들어 첫사랑을 보게하라 그렇습니다 저의 입덕의 시작은 첫사랑이었습니다 고2 때 알게 된 친구가 저에게 마마무 알아? 진짜 쩔어 라며 무대 영상과 함께 노래를 추천해줘서 봤는데 진짜 쩔더라고요 서로 음악 관련 전공에다가 마마무라는 엉통 관심사까지 생기면서 가까워진 우리는 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특히 별안일을 좋아했어요 코웃음 너무 귀엽다 눈이 예쁘다 목소리가 좋다 등등 폭풍 칭찬에 질투를 살짝 느끼기도 했지만 그 질투는 곧 사랑이 되어 저도 어느새 별똥이가 되었답니다 덕질과 연애를 함께한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서 입시와 여러 이유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2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죠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주고 아껴줬던 친구였던 만큼 가끔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안일을 그렇게 좋아하던 그 친구라 왜인지 이 콘서트를 보러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안경 쓴 모습이 귀엽던 내 첫사랑아 고마웠고 특히 마마무를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많이 좋아했었다 행복해라 근데 언니 다 좋은데요 덕질과 연애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자력이 있어요 마마무 볼 때마다 떠오른다는 점 그 친구도 가끔 언니보면 제 생각을 하겠죠 네 네 하연이 되게 예뻐요 오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너무 고맙지만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하신다니 너무 고맙지만 이런게 부작용이 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좋아하는 걸 같이 즐기는 건 그만큼 서로 좋을 일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좋을일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지금 이 본인 사연이다 생각하는 분이 잘 전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연애하지 말라 해놓고 이렇게 연애 사연을 아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쵸 누군데 잠깐만 눈 감아봐 누군데 손만 들어봐 나만 볼게 눈 감고 손 들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없어요 갑자기 눈사람 없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생각이 나는거면 좋은거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거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거면 그분과의 모든 했던 것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에 이렇게 글로도 보낼 수 있고 추억 회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무무들에게 이렇게 또 고맙네요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며 나까지 사랑해주고 그래요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자 괜찮았나요 사연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들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무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어떡해 무무들이 100통 보내줍니다 100통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인연일 수도 있었는데 마마무 그리고 저 문별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나 같은 생각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무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요 하는데 정말 말로 이렇게 표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고마워 살글자가 너무 너무 답답해 이 고맙다는 걸 넘어선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도 사랑을 하는 사이잖아요 그 뭐 잠시만 본인이 난 그게 궁금해 봐 나를 사랑하잖아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난 어떤 정도의 사람이야?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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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다음에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었을 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자 어느정에서 궁금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게 달이래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약간 그런 달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무무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게 노래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완성을 다 못했어요 못했다 더 완벽하게 노래를 위해서 모모들이 어떤 의견이 들어갔으면 하는지를 또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100% 다 안 만들고 조금 비워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현 작곡가입니다 네 컴퓨터브 아빠님이십니다 좋아 작업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나올 많은 곡들을 제가 맨날 새벽마다 이렇게 흐흐흐흐 이렇게 보내서 뚝딱뚝딱도 잘 만들어 주시는 천지 작곡가이십니다 자 오늘 서버가님 오늘 곡을 조금 만들고 싶은데 저는 조금 약간 따뜻하면서 두근거리면서 막 설레고 이런 노래 쉽죠? 네 약간 똥딱 똥똥딱 약간 요런 느낌 똥딱똥딱 닥똥딱똥 말고 똥딱 똥딱 근데 그거는 너무 풀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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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너무 풀었고 약간 똥딱 똥똥똥개 쪼개줘 똥 오케이 똥똥똥똥똥똥똥똥 어 그런다 어 똥딱 똥딱 좋다 똥딱 똥딱 우리지 나중에 똥딱 버전해 주세요 이러면 똥딱을 딱 해 주시나요? 네 똥딱 이런 느낌 한번 녹음해볼까요? 리코드로 동작 좋죠? 가볼게요 틀렸어요? 아 맞았어요? 아 반복하려고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머리를 쓰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반복하기 위해 반만 일단 녹음했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랑 좀 무게감 있게 비트랑 베이스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요? 세상 어려워 여기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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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이제 거기에 베이스가 그런 소리 그러면 좀 무게가 생기지 않을까요? 조금 너무 발랄한 것 보다 살짝 눌러주는 그런 비트와 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찍어주세요 예스 어허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어허 우린 여기 이건 용선 언니 베이비지 나는 이거 안 할거야 오 좋아요 이런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이제 건반이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 따라라라라 이런 그런 멜로디가 들어갈 줄 것 같은데 너무 슬프지 말고 좀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멜로디를 살짝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멜로디를 살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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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코드 몇 개만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나요 우리 집에 가고 싶은데 바닥이 아파요 엉덩이가 아프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베이비 어 이런 느낌 좋은데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제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조금만 하나 주시면 제가 기관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찍고 제가 네 찍어줄까요? 찍어보도록 합시다 집에 집에 가고 싶은 제목 집에 가고 싶어요 엉덩이가 아파요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아 긴 흐흐흐 흐흐흐흐흐흫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를 이게 코드에서도 여러 멜로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가사랑 제가 몇 개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요? 저는 반다 반 반다 엉덩이를 반다 반다 반발이 된 두 눈 그리고 제가 제 입술이 되게 조그맣다고 놀리세요 무무들이 그래서 조그맣던 입술 반달 아 이거 얘기 안했구나 제목이 반달 반달로 할건데 이게 눈 웃는게 약간 반달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달이 된 두 눈 조그맣던 입술 그래서 또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귓가 이렇게 손잡은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처럼 귓가 이렇게 맴돈다 맴돈다 이런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약간 맴도니까 또 제가 장난꾸러기예요 장구 장구 장구로 장난스러운 그 말투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웹소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깍지 낀다 하잖아요 깍지 낀 두 손 땀이 나도 괜찮다 땀이 나신 어우 땀이 괜찮다 땀이 나도 괜찮다 어 무서워 왜왜왜 땀이 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너라서 되게 고마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멜로디가 있을까요? 엉덩이 엉덩이가 아파요 이건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가 아파 이렇게? 어우 좋다 엉덩이가 아파 엉덩이가 아파서 좋죠 근데 엉덩이가 아파 이렇게 반달이 된 두 눈 한번 더 가고 조그맣던 입술 가고 귓가에 눈 눈 또는 장난스러운 그 말투 너무 좋은데 진짜 장난 아니죠? 그냥 찍긴 이 두 손에 장난 아니죠? 너무 천대 작곡가인 것 같아 그쵸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녹음해봅시다 가볼게요 아 마이크 가볼게요 세 세 마이크 테스트 몇 마디죠? 하나 둘 셋 단단 이렇게 네 주세요 반달이 된 두 눈 조금은 더 미친 지금 너를 깎어내는 장난스러운 말투 깜찍이 깊게 두 손에 눈이 저 올라 뜬자 말해 주고 너라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들어오까요? 아 아니다 알았어 들어오지 말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회사에서 박수 한 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었습니까 됐습니다 자 모두들과 함께 오늘 바로 이곳에서 완성시킨 곡 오늘은 또 엉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겠네요 곡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벌써 이 순서가요 이번 디렉터